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잡사입니다 2019년 3월에 제가 광고를 몇 편 찍었습니다 어우야 라는 술 그리고 흑염소 그리고 이건 광고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축제 섭외, 되게 축제 섭외하고 3월 초에 했던 김치 그리고 오늘 올라가게 될 석갈비 그래서 제가 광고를 여러 편을 촬영하게 됐었는데 광고 비용으로 받은 돈 중에 어느 정도를 시청자분들과 함께 여행을 가는 컨텐츠로 사용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좀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장소는 이번에는 경남 거제시고요 이번 여행의 테마는 봄맞이 그리고 낚시 이런 걸로 해가지고 잡아보려고 합니다 바다 보이는 거제도에서 저와 함께 좋은 추억 쌓고 싶으신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날짜는 4월 20일입니다 날짜는 4월 20일이고요 회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통비 정도만 들으시면 충분할 것 같고 그리고 낚시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낚시용품점 가시면 원투 낚시대라고 싸게 한 15,000원 정도는 구매를 할 수 있는 그 낚시가 있어요 그것만 준비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들어가는 먹거리나 모든 거는 이제 좀 무료로 생각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살 이상 성인분이시면 참여 가능하시고요 참여 문의는 여기 보이시는 카카오톡 방송국 카카오톡하고 이메일 이쪽으로 좀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모임에는 좀 약간 테러리스트적인 어떤 난 꼭 이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테러를 저지르고 싶다 라는 마인드나 아니면 나는 술 먹고 정말 고장이시면서 싸움을 할 것 같다거나 아니면 분위기를 좀 너무 망칠 것 같다 라는 그런 분들 외에 많은 분들의 참여를 좀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봄맞이 잡사와 함께 가는 여행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고 지원들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